전라북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걸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야생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걸린 54살 강 모 씨가 확진 판정 이틀째인 어제 낮 12시 반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 숨진 강 씨는 밭농사를 하다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도 보건당국은 농업과 임업 종사자들이 긴 소매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 감염 예방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